안녕하세요. 성장기업 분석팀 남현정입니다. 오늘은 신테카바이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상장사입니다. 동사는 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전문용 슈퍼 컴퓨팅 기술을 이전받아 AI 신약 개발 플랫폼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동사가 보유한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딥 매처의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많은 저분자 화합물 중 이 약물 자체가 타겟하고자 하는 물질, 즉 수용체 혹은 효소 등의 높은 결합 친화도를 보이는 구조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동사의 딥 매처의 경우 분자 간 결합 거리, 3차원적 구조, 결합 특성 등을 변화시켜가며 반복적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매우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프 타겟 또는 잘못된 결합으로 인한 독성 반응을 최소화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저분자 구조 친화도를 보는 플랫폼은 대부분의 AI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로서 이 딥 매처보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네오 스캔에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사는 우선 이 딥 매처를 통해 종양 미세 환경에서 면역 억제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IDO와 TDO 효소를 동시에 저해하는 저분자 구조물 STB-C017을 6개월 만에 발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 STB-C017을 자체 인하우스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전임상 결과를 통해 CTB-C017을 PD-1 저해제와 병용 시 72%의 종양 크기 감소를 보이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IDO 단독 저해제와 PD-1 저해제 병용 투어여 시 49%의 종양 크기를 감소하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우수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IDO, TDO 저해제 임상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상 1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 1상의 속도 면에서는 글로벌하게 뒤지지 않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네오스캔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스캔은 종양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수많은 돌연병의 항원 중에 체내 면역세포와의 결합력이 높은 항원만을 골라내주는 플랫폼으로서 향후 개인 맞춤 항암백신 개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신생항원의 유전체 패턴 분석은 매우 난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AI 플랫폼에 바이오 의약품 발굴을 접목한 회사는 국내 회사 중 동사가 유일합니다. 그 외 다른 회사로는 주로 미국, 유럽 업체가 있지만 이 업체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인전과 유전적 차이로 동양인 환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경쟁사의 신생항원 발굴 플랫폼과 비교하였을 때 예측 정확도 면에서 동사가 우월하였으며 실제로 면역세포와 결합력이 높은 항원만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BL 스캔입니다. GBL 스캔의 경우에는 약물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찾아주는 플랫폼입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임상시험 참여 환자 성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해제약과 신약후보물질의 바이오마커 발굴 작업을 공동 연구 중에 있습니다. AI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 기술은 후보물질 단계에서 획기적인 비용 단축과 바이오마커 선정을 통한 임상 성공 가능성 증대로 지속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이와 같은 AI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AI 알고리즘 분석틀의 높은 완석도 그리고 이미 자체의 인하우스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통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또한 국내 제약사, 바이오텍과의 협업 이력 등을 고르게 확보한 업체입니다. 향후 이 국내 AI 플랫폼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의 선도에 선다면 가장 주목받을 업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단순히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준에서의 저분자 화합물 도출에 국한된 경우가 많지만 동사는 이를 넘어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도 AI 플랫폼 모델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의 확정성에 따라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업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기반 신약 플랫폼 업체인 센테카 바이오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